1. 너의 하나님 여우아 1.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1. 스바니아 3장 17절 상반절 말씀 1.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친구들 안에 계셔 2. 그가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 2. 내일 또 만나 안녕 2. 주인공 2. 주인공 5. 유행 1. Whale 5. 육 dove 6. 육